엑스코츠뉴스 최정연 기자, 롯데 2대5가 5시즌 연속 20홈런의 세계를 남겨두고 있다. KBO 리그에서 최다 연속 시즌 20홈런은 3성 이승협이 1997년부터 2012년, 2004년에서 2011년 해외진출 대회까지 달성한 8시즌이며 5시즌 연속은 2위 기록으로 삼성 양준혁과 현대 박재홍 산우즈, 삼성 마해영, 기아 최영우 등 5명이 달성한 가입이다. 9년 이후 지난해까지 4시즌 연속 20홈런, 2012년에서 2016년 해외진출 대회 외을 기록한 2대5는 올해 달성 시즌에 이어 7번째 선수가 된다. 1년 롯데에 입단한 2대5는 데뷔 2년 차인 2002년 4월 26일 문학 sk전에서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5중간 당장을 넘기는 솔로포로 홈런을 기록했다. 이후 2007년 7월 26일 무등기아 전에서 100 홈런, 2009년 8월 23일 사직 엘지전에서 150 홈런, 2011년 4 월 3일 사직 하나전에서 200 홈런을 차례로 달성하고 메이저리그에서 기한 2017년 8월 22일 광주기아 전에서 250 홈런을 기록한 바이 4. 타선 응징력 부재, 한화, 골파구 어디에서 찾을까 특히 본인의 시즌 최다인 44 홈런을 기록하며 홈런 포함 타격 7관왕을 달성했던 20. 신년은 이대호가 kbo 리그 홈런 역사를 새로 쓴 해이기도 하다. 이대호 는 2010년 8월 4일 잠실 두산전을 시작으로 8월 14일 무등기아 전까지 무려 9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kbo 리그 신기록은 물론 미국 과 일본 프로야구 최다 연속 기록까지 경신했다. kbo 리그의 종전 최다 기록은 이승혁과 삼성 스미스 sk 이호준이 기록했던 6경기였고 미국 메이저리그는 켄 그리피 주니어와 돈 매팅이 제일롱이 기록한 8경기 일본은 왕정치와 랜디 바스가 기록한 7경기 연속 홈런이 최다이다. 14위 현재 17홈런으로 공동 4위에 올라있는 이대호는 개인 통산 276홈런 그 기록 중으로 올시즌 kbo 리그 통산 10번째 300홈런까지 달성할 수익을 지 주목된다. l o b e l i a e r e g o r t s n e w s 닷컴 사 짓는 엑스코츠뉴스 db 모바일환경 구독하기 한경라이브 뉴스레브 연례 글방 한경닷컴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연례 글방 한경라이브 연례 글지 연례 반전제 및 연례 글지 연례 글지 연례 글지